아 요셉씨 1대1 동반전 하느라 고생했어 아 너무 힘들어 아 기념으로 내가 밥 쏠게 어 진짜요? 어 밥 먹으러 가자 그럼 딴 데 가지 말고 교회 식당 맛있더라구요 그럴까? 교회 식당 국수 맛있다 네 정말 맛있어 알았다 아이고 맛있겠다 아이고 맛있겠다 아 배불러서는 못 먹겠어요 뭐요? 밥을 또 남겨요 요셉씨 아니 그러니까 살이 안 찌지 지난번 카페에서도 떡볶이도 남기더만 이번에 좀 제가 많이 먹으려고 많이 받아왔는데 못 먹겠어요 에헤이 요셉씨 그 말 안 들어봤나? 뭐요? 지옥 가면 살아생전에 먹다 남긴 음식 싹 다 모다가 한 대 다 썩아먹는데 뚜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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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헤이 저는 그래도 천국 갈건잖아요 천국? 아 맞다 맞다 천국 가야지 그래 천국 가야지 아니 저는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가는 거 다 아시네요 아따 마 짜식이 마 내가 뭐 진짜로 지옥가라고 내가 이런 말 하나 어? 그만큼 음식물 쓰레기 줄이자는 거 아이가 아휴 저도 알아요 아휴 그러면 제 것도 좀 드세요 에이씨 먹다 남긴 거 알았다 인도 내먹을게 주한교의 멋지구나 10월 캠페인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음식은 먹을만큼만 구입하고 먹을만큼만 조리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의 은혜에 낭비로 응답하지 맙시다 10월 멋지구나 미션도 함께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